식품은 음식물이죠. 모든 음식물입니다만 의약품이죠.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살짝 진하게 메추를 치고 제외했던 것이죠. 약품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식품위생법에서 다루지는 않는 것이죠. 식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식품첨가물, 식품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한 것에서 감미료, 착색료 이런 것들이 되겠죠. 표백,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 우리가 보통 방부제라든지 표백제라든지 착색료, 감미료, 조미료죠. 이런 것들이 식품에 첨가되는 거죠. 조미료 자체를 먹는 건 아니지만 식품에 첨가돼서 맛을 내거나 색깔을 내거나 색깔을 바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방부제, 표백제, 착색료, 감미료, 조미료 이런 것들이 예로 되는 것이겠죠. 이 경우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올마갈 수 있는 물질도 포함된다. 세제가 대표적인 것이겠죠. 세제는 뭡니까? 세제를 이용해서 설거지하면 용기죠. 기구나 용기에 뭡니까? 그게 세제가 남아있으면 결국 간접적으로 사람 입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보면 첨가물에 들어가는 것이겠죠.